이전 영상에서는 교양을 위해서 코딩을 배우고 있는 학우들과 우리 작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분들일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공부를 더 하기도 좋은 때입니다만 공부를 멈추고 공부한 것을 사용하기에도 정말 좋은 때예요 공부만 하고 공부한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져서 막상 코딩을 하려고 하니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코드가 무엇인지는 아는데 좋은 코드를 짤 줄 모르면 내가 짠 코드가 실망스럽게 됩니다 이래선 좋은 생산자가 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의 재료를 지금부터 제공해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복잡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는 복잡함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잡함은 공부한 것을 우리가 막상 사용하려고 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게 하는 주범입니다 이것의 실체를 한번 추적해 봅시다 저는 checkbox.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파일에다가 이렇게 코딩을 해 볼게요 실습을 하고 싶은 분들은 하시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input type은 checkbox라고 하고 리로드를 해 볼게요 짜잔! 네모난 상자가 생기죠 저 네모난 박스가 뭐냐면 바로 checkbox입니다 이렇게 누를 때마다 체크가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것이 checkbox예요 그러면 우리가 checkbox를 이용해서 어떠한 앱을 만들었다 라고 한번 쳐 봅시다 그러면 checkbox가 하나면 우리가 만든 앱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번의 테스트가 필요할까요? 두 번입니다 체크를 안 한 상태에서 실행시켜서 테스트를 해 보고 체크를 한 상태에서 또 실행시켜서 테스트를 해 봐서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checkbox가 두 개면 어떻게 될까요? checkbox가 이렇게 두 개면 몇 번의 테스트가 필요할까요? 여덟 번입니다 네 번입니다 체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둘 다 체크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한 번 이것만 체크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 총 네 번이 필요해요 그러면 checkbox가 세 개면 몇 번의 테스트가 필요할까요? 여덟 번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여덟 번 여덟 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만약에 checkbox가 50개라면 몇 번의 테스트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수학적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라고 얘기해도 수학적으로 계산하시는 분 계시죠? 좋습니다 자 수학적으로는 2를 50번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옵니다 즉 2의 50승이라는 거죠 그럼 2의 50승은 실제로 얼마일까요?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면 천조입니다 체크박스가 50개면 천조개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는 체크박스 50개보다 복잡한 앱들이 얼마나 많나요? 놀랍지 않나요?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쉽게 복잡해집니다 눈에는 체크박스 50개가 보이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조가지의 경우의 수가 숨어 있을 때 테스트 해보지 못한 경우에서 예상 못한 버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작은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나중에는 어렵게 되면서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복잡함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좌절감의 원인을 숨어있는 복잡함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겨우 50개밖에 안 되는 단순한 프로그램도 제대로 못 만드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탓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을 알게 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체크박스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머릿속이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집니다 그럼 이 복잡함은 나쁜 것일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인류는 눈에 보이는 단순함을 조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복잡한 것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 위대함의 사례를 준비해 봤어요 저는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렇게 오래 공부를 했는데도 저 스스로를 영어에 능숙한 사용자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참 슬프네요 아시다시피 영어는 주어동사 목적어의 순서대로 단어들을 배치해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언어를 익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은 명사만으로 대화를 하죠 이를테면 엄마, 아빠, 밥 이렇게요 아이가 명사를 10개 한다면 아이는 10개의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00개의 의미를 말하라면 1000개의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랬던 아이가 나이가 조금 들면 동사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명사를 앞에 두고 동사를 뒤에 둬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명사 10개와 동사 10개로 만들 수 있는 의미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20개의 단어로 100개의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80개가 이득이에요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동사 뒤에 명사를 배치해서 더 복잡한 말을 만들기 시작하죠 동사 앞의 명사와 동사 뒤의 명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문법적으로는 앞에 있는 걸 주어 뒤에 있는 걸 목적어라고 하죠 그럼 주어 자리의 명사 10개 그리고 동사 10개 그리고 목적어 자리의 이미 알고 있는 명사 10개를 사용하면 그럼 20개의 단어로 1000개의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980개가 이득입니다 뭐 여기다가 전치사 같은 문법을 추가한다면 30개의 단어로 10개의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법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이득은 천문학적으로 커집니다 즉,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어숨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쏟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법이 이렇게 대단한 도구란 것을 알았다면 저는 이것들만 가지고 의미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도구의 사용에 충분히 익숙해지기도 전에 더 복잡한 문법들을 배우다 보니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져서 한마디도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은 영어로 치면 주어, 동사, 목적어, 같이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웹이 웹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덜 아름답고, 덜 편리하고, 덜 생산적일 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도를 멈추고 지금까지 배운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잘 정리정돈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일수록 여러가지 불만적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더 예쁘게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 더 편리하게 만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또 더 생산적으로 웹페이지를 만들어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불만족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부분학습할 수 있거든요 또 그 불만족이 누적돼서 절망감이 충분히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자가 되죠 바로 이때가 진도를 나갈 조로의 타이밍입니다 더 빨라져도, 더 늦어져도 안됩니다 자, 그럼 조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중에 음, 나는 이고잉이 얘기한 것처럼 진도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지금까지 배운 걸 사용해보겠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손 드신 분들은 공부를 잠시 그만두고 즐겁게 무언가를 만들어 가면서 한계에 스스로 직면해보세요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서 충분히 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절망감이 충분히 성숙했을 때 이곳에 다시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이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절망감이 클수록 그것을 극복했을 때의 행복감도 커질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진도를 나갈 준비가 된 분들이죠 그럼 어디 가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